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안녕하세요 안녕 윌크 오늘은 뭘 주워 온 거야? 길에서 동전을 주었어요 뭐야? 10원 짜리 5개? 겨우 이걸 주워 온 거야? 역시 윌크야 우와!! 이렇게 많은 동전을 주워오시다니 봄 시민이시군요 에헤헤, 뭘요 그런데 누구세요?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아... 인사해 이쪽은 새로 일하게 된 프레첼 순경이야 안녕하십니까! 프레첼 순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! 새로 오셨군요! 그런데 순경님은 어떤 이유로 경찰이 되신 거예요? 저는 나쁜 악당들을 잡아 베이커리 다운의 정의와 병원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되었습니다! 우와! 정말 멋있어요! 드라마 드라마 장 pass 수 outlook 장 tu 주여 뱀 스트로